1. 피부 미용사 기출 및 예상 문제 정답은 3. 피부 관리, 제모, 속눈썹 연장이 업무 영역에 해당된다. 해설, 속눈썹 연장은 메이크업 업무 영역이다. 2. 피부 분석 및 상담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1. 관리 효과를 높이기 위해 생활 습관, 식생활, 일상 업무 등을 파악한다. 2. 상담을 통해 알게 된 고객의 사생활 및 정보를 유출하지 않는다. 3. 상담은 고객의 불안감 및 경계심을 완화시키고 안정적이고 적극적인 상태로 유도한다. 4. 관리 방법과 절차는 수시로 바뀔 수 있으므로 미리 설명하지 않는다. 정답은 4. 관리 방법과 절차는 수시로 바뀔 수 있으므로 미리 설명하지 않는다. 해설, 상담에서 고객의 피부 상태에 맞는 관리 방법과 절차 등을 설명해야 한다. 3번. 피부 유형 분석 방법이 아닌 것은 1. 문진법 2. 유, 수분 측정기 3. 축진법 4. 갈바닉 정답은 4. 갈바닉 해설, 갈바닉은 직류를 이용한 앰플 침투용 기계이다. 4번. 피지 분비 상태에 따른 피부 유형이 아닌 것은 1. 중성 피부 2. 건성 피부 3. 지성 피부 4. 예민 피부 정답은 4. 예민 피부 해설, 피지 분비 상태에 따라 건성 피부, 중성 피부, 지성 피부, 지루성 피부, 여드름 피부로 구분할 수 있다. 4번. 피지 분비 상태에 따른 피부 유형이 아닌 것은 5번. 피부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 건성 피부는 피지 분비 과다로 여드름이나 뾰루지가 생기기 쉽다. 2. 중성 피부는 유수분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 피부가 유연하고 피부결이 섬세하다. 3. 모세 혈관 확장 피부는 모세 혈관이 확장되어 실패줄이 보이는 피부이다. 4. 여드름 피부의 비염증성에는 화이트 헤드와 블랙 헤드가 있다. 정답은 1. 건성 피부는 피지 분비 과다로 여드름이나 뾰루지가 생기기 쉽다. 해설 1. 지성 피부에 대한 설명이다. 6번. 클렌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 화장품의 잔여물과 피부의 분비물 등을 깨끗이 제거하는 것이다. 2. 피부를 자극하지 않게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면서 화장품 잔여물을 부드럽게 제거한다. 3. 각질 탈락을 통해 단계의 제품 흡수를 용이하게 하고 피부의 생리적인 기능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한다. 4. 화장품의 잔여물과 피지막 등의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 가능한 한 깨끗이 제거한다. 정답은 3. 각질 탈락을 통해 단계의 제품 흡수를 용이하게 하고 피부의 생리적인 기능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한다. 해설 각질 제거는 딥 클렌징에 해당된다. 7번. 냉스포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 피부의 온도를 상승시키고 모공이 확대된다. 2. 모공이 수축되는 수량과 진정 효과가 있다. 3. 피부 관리의 마지막 단계에서 사용한다. 4. 딥 클렌징 아하를 사용한다. 정답은 1. 피부의 온도를 상승시키고 모공이 확대된다. 해설 1번은 온스포에 대한 설명이다. 8번. 클렌징 크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1. 클렌징 크림은 세정력이 약함으로 두꺼운 화장은 잘 지워지지 않는다. 2. 클렌징 크림은 OW 타입으로 모든 피부에 사용 가능하다. 3. 클렌징 크림은 가벼운 화장을 지우기에 좋다. 4. 클렌징 크림은 건성 피부에 좋다. 정답은 4. 클렌징 크림은 건성 피부에 좋다. 해설 옳은 설명 클렌징 크림은 세정력이 우수하여 진한 메이크업을 지우기에 좋다. 클렌징 크림은 WO5이다. 9번. 유연 화장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피지가 많은 피부에 좋다. 2. 살균 효과가 있어 지성, 여드름 피부에 사용 가능하다. 3. 피부 각질층을 부드럽고 촉촉하게 하는 기능이 있다. 4. 모공 수축 효과가 있다. 정답은 3. 피부 각질층을 부드럽고 촉촉하게 하는 기능이 있다. 해설 1. 4번은 수레마장수 2번은 수레마장수에 대한 설명이다. 10번. 각질 제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죽은 각질 세포를 제거하고 피부 안색을 맑게 한다. 2. 화장품의 잔여물 및 노폐물을 제거한다. 3. 물리적 각질 제거제로 아하가 있다. 4. 건성 피부는 일주일에 2에서 3번 사용하여 과다한 각질을 제거한다. 정답은 1. 죽은 각질 세포를 제거하고 피부 안색을 맑게 한다. 해설 옳은 설명 2번은 클렌징에 대한 설명이다. 아하는 화학적 각질 제거제이다. 건성 피부는 일주일에 1번 정도 사용한다. 11번. 엔자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화학적 각질 제거제이다. 2. 예민 피부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3. 각질 제거 분해 효소인 트립신, 펩신 등의 성분을 사용한다. 4. 물과 섞어서 사용하면 온습포로 온도와 습도를 맞춰준다. 정답은 2. 예민 피부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해설 엔자임은 모든 피부에 사용 가능하다. 12번. 물리적 방법의 딥클렌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1. 스크럽 해설 물리적 딥클렌징 스크럽 알갱이를 이용하여 피부와의 마찰을 통해 각질 제거 구마지 구마지를 도포하여 근육결 방향으로 밀면서 각질 제거 기기 브러쉬 기기 갈바닉 기기의 디스 인크러스테이션 진공 흡입기 스킨 스크러버 등 13번. 매뉴얼 테크닉의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1. 피부의 탄력을 위해 마찰을 충분히 한다. 2. 심장에서 말초 방향으로 실시한다. 3. 시작과 마지막에 쓰다듬기 동작을 사용한다. 4. 생리 중이거나 몸이 건강하지 않을 때 적용하여 피로감을 해소한다. 정답은 3. 시작과 마지막에 쓰다듬기 동작을 사용한다. 해설 매뉴얼 테크닉은 피부에 자극이 되지 않게 부드럽게 실시하고 말초에서 심장 방향으로 실시한다. 14번. 크림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유화 형태로 물로 씻어 제거한다. 2. 노화나 건성 피부에 효과적이다. 3. 피부 타입에 따라 건성, 지성, 중성으로 구분하여 사용 가능하다. 4. 얇은 필름막을 떼어낸다. 정답은 4. 얇은 필름막을 떼어낸다. 해설 4번은 피로프 타입에 대한 설명이다. 15번. 석호팩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온열 및 및 밀봉 효과가 있다. 2. 예민 피부에 효과적이다. 3. 눈과 입을 가리고 사용한다. 4. 가능한 한 두껍게 발라 온열 효과를 높인다. 정답은 1. 온열 및 밀봉 효과가 있다. 해설 석호팩은 열이 발생함으로 예민한 피부는 피하고 입은 가리지 않고 눈은 젖은 화장솜으로 가리고 사용한다. 석호는 두껍게 바를수록 열이 많이 남으로 너무 두껍게 바르면 피부 화상을 입을 수도 있다. 16번. 지성 피부 관리 방법으로 잘못된 것은 1. 피지 흡착 효과가 있는 머드팩을 사용한다. 2. 수렴 화장술을 사용한다. 3. 주의회 물리적 또는 화학적 각질 제거제를 사용한다. 4. 클렌징 크림을 사용하고 이중 세안을 하지 않는다. 정답은 4. 클렌징 크림을 사용하고 이중 세안을 하지 않는다. 해설 클렌징 크림은 유분이 많으므로 이중 세안을 해야 한다. 지성 피부는 사용을 피한다. 17번. 이 미용업사에서 감염될 수 있는 트라코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수건, 세면기 등에 의하여 감염된다. 2. 감염원은 환자의 눈물, 콧물 등이다. 3. 예방접종으로 사전 예방할 수 있다. 4. 실명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정답은 3. 예방접종으로 사전 예방할 수 있다. 해설 트라코마는 유행성 안질환으로 예방접종은 실시하지 않는다. 18번. 전기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 전류 전도체를 따라 한 방향으로 흐르는 전자의 흐름 2. 암페어 전류의 세기 3. 전력 전류가 잘 통하는 물질 4. 주파수 1초 동안 반복되는 진동 횟수 정답은 3. 전력 전류가 잘 통하는 물질 4. 해설 전력은 일정 시간 동안 사용되는 전류량이다. 19번. 자외선 램프에 표시되는 색을 통해 피부 상태를 분석하는 피부 분석기기는 정답은 4. 우드램프 20번. 다음 중 피부 분석기기로 맞는 것은 1. 유수분 측정기 2. 루카스 3. 초음파 4. 적외선 램프 정답은 1. 유수분 측정기 해설 2번은 토닉 분무기기 3. 서버는 영양침투기기이다. 21번. 영양침투기기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 적외선 램프는 온열 작용, 근육이완과 함께 영양분 침투가 용이하다. 2. 초음파는 음파를 이용한 기기이다. 3. 리프팅기는 탄력 및 주름 관리 효과가 있다. 4. 영양침투기기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전동 브러시가 있다. 정답은 4. 영양침투기기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전동 브러시가 있다. 해설 전동 브러시는 클렌징 및 딥클렌징 기기이다. 22번. 우드램프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 적외선 파장을 이용한 기기이다. 2. 주의 조명을 어둡게 하고 아이패드로 눈을 보호한 후 사용한다. 3. 색소 침착은 암갈색으로 반응한다. 4. 지성, 피지, 여드름은 오렌지색으로 반응한다. 정답은 1. 적외선 파장을 이용한 기기이다. 해설 자외선 파장을 이용한 기기이다. 23번. 유온토포레시스 유온영동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 영양분 침투와 혈액순환 촉진의 효과가 있다. 2. 알칼리 성분으로 건성 피부에 좋다. 3. 오일 타입은 전의되지 않으므로 수용성 앰플을 사용한다. 4. 전극봉이 피부에 부착된 상태에서 기기를 작동한다. 정답은 2. 알칼리 성분으로 건성 피부에 좋다. 해설 알칼리 성분은 디스 인크러스테이션에 대한 설명이다. 24번. 다음 중 자외선의 작용이 아닌 것은 1. 살균 효과 2. 비타민 A 합성 3. 홍반 형성 4. 피부의 색소 침착 정답은 2. 비타민 A 합성 해설 자외선의 작용 비타민 D 합성 살균 작용 색소 침착 25번. 피지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피지를 분비하는 선으로 진피층에 위치한다. 2. 손바닥에는 피지선이 없다. 3. 일일 피지 분비량은 10에서 20g 정도이다. 4. 피지선이 많은 부위는 코 주위이다. 정답은 3. 일일 피지 분비량은 10에서 20g 정도이다. 해설 피지의 분비량은 1에서 2g 퍼 1일이다. 26번. 기미 피부의 관리 방법으로 틀린 것은 1.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최소화한다. 2. 자외선을 자주 이용하여 멜라닌을 관리한다. 3. 비타민 C가 함유된 음식을 섭취한다. 4. 화학적 필링과 아하 성분을 이용한다. 정답은 2. 자외선을 자주 이용하여 멜라닌을 관리한다. 해설 자외선에 의해서 색소 침착이 된다. 27번. 장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긋거나 비벼서 표피가 건조하고 가죽처럼 두꺼워진 상태는 정답은 2. 태선화 해설 태선화 피부가 두꺼워져 딱딱해지는 현상 만성피부염 아토피 28번. 표피 중에서 피부로부터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막는 층은 정답은 3. 과립층 해설 표피의 과립층은 수분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방어하는 역할을 한다. 29번. 한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체온 조절 기능이 있다. 2. 진피와 피하지방 조직의 경계 부위에 위치한다. 3. 입술을 포함한 전신에 존재한다. 4. 앱크린선과 아포크린선이 있다. 정답은 3. 입술을 포함한 전신에 존재한다. 해설 한선은 입술, 손톱, 음부를 제외한 전신에 분포한다. 30번. 피부에 있어 색소 세포가 가장 많이 존재하는 곳은 정답은 2. 표피의 기저층 해설 멜라닌 세포는 대부분 표피의 기저층에 위치한다. 31번. 다음 중 뼈의 분류에서 편평골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은 32번. 중추신경계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뇌와 척수는 중추신경계의 장기이다. 2. 대뇌는 뇌에서 가장 크고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3. 뇌줄기는 중간뇌, 다리뇌, 숨뇌, 연수로 나뉜다. 4. 서른한 쌍의 척수신경이 있다. 정답은 4. 서른한 쌍의 척수신경이 있다. 해설 말초신경계는 12쌍의 뇌신경과 서른한 쌍의 척수신경으로 구성되어 있다. 33번. 성장기까지 뼈의 길이 성장을 주도하는 것은 정답은 3. 골단판 해설 뼈 길이 성장은 골단층 성장판 이라는 골단판에서 관여한다. 34번. 다음 중 수화기관으로 맞는 것은 1. 신후 2. 난소 3. 신장 4. 간 정답은 4. 간 해설 신후 비뇨기계 난소 생식기계 신장 비뇨기계 35번. 세포막의 기능으로 틀린 것은 1. 세포의 경계를 형성한다 2. 단백질을 합성하는 장소이다 3. 물질을 확산에 의해 통과시킬 수 있다 4. 조직을 이식할 때 자기 조직이 아닌 것을 인식할 수 있다 정답은 2. 단백질을 합성하는 장소이다 해설 RNA는 DNA암호를 받아 단백질 합성에 직접 작용하는 고분자 화합물이다 36번. 성장 호르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분비 부위는 뇌하수체 후엽이다 2. 기능 저하 시 어린이의 경우 저신장증이 된다 3. 기능으로는 꼴, 근육, 내장의 성장을 촉진한다 4. 과다 분비 시 어린이는 거인증, 성인은 말단 비대증이 된다 정답은 1. 분비 부위는 뇌하수체 후엽이다 해설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향이뇨 호르몬과 옥시토신이다 성장 호르몬은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된다 37번.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방법이 아닌 것은 1. 역화 2. 확산 3. 삼투 4. 수축 정답은 4. 수축 해설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방법에는 역화, 확산, 삼투 등이 있다 38번. 비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비누의 세정작용은 비누 수용액이 오염과 피부 사이에 침투하여 부착을 약화시켜 떨어지기 쉽게 하는 것이다 2. 거품이 풍성하고 잘 헹궈져야 한다 3. pH가 중성인 비누는 세정작용 뿐만 아니라 살균 소독 효과가 뛰어나다 4. 메디케이티드 비누는 소연제를 배합한 제품으로 여드름, 면도 상처 및 피부 거칠음 방지 효과가 있다 정답은 3. pH가 중성인 비누는 세정작용 뿐만 아니라 살균 소독 효과가 뛰어나다 39번. 자외선 차단 방법 중 자외선을 흡수시켜 소멸시키는 자외선 흡수제가 아닌 것은 1. 이산화 타이타늄 2. 에틸핵실 메톡시신나메이트 3. 아보벤존 4. 옥시벤존 정답은 1. 이산화 타이타늄 해설 이산화 타이타늄은 물리적 자외선에 사용되는 산란 성분이다 40번 미백화장품의 기능으로 틀린 것은 1. 각질세토의 탈락을 유도하여 멜라닌 색소 제거 2. 타이로시네이스를 활성하여 도파 산화 억제 3. 자외선 차단 성분이 자외선 흡수 방지 4. 멜라닌 합성과 확산 억제 정답은 2. 타이로시네이스를 활성하여 도파 산화 억제 해설 알부틴, 코직산과 같은 성분은 타이로시네이스의 작용을 억제하여 미백을 돕는다 41. 피지 조절 항우울과 함께 분만 촉진에 효과적인 아로마 오일은 정답은 3. 자스민 해설 자스민, 네롤리, 일랑일랑, 로즈 등 꽃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은 여성 호르몬과 관련이 있으며 항우울에 효과가 있다 42. 유연 화장수의 작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피부에 보습을 주고 윤택하게 해준다 2. 피부에 남아있는 비누의 알칼리 성분을 중화시킨다 3. 각질층의 수분을 공급해준다 4. 피부의 모공을 넓혀준다 정답은 4. 피부의 모공을 넓혀준다 4. 유연 화장수는 피부 각질층을 부드럽고 촉촉하게 하여 건성, 노화, 피부에 사용한다 43. 진피층에도 함유되어 있으며 보습 기능으로 피부관리 제품에 사용되는 성분은 정답은 2. 콜라겐 4. 콜라겐은 진피의 90%를 차지하는 섬유 단백질로 피부 탄력, 신축성, 피부 보습, 주름 등에 관여한다 44.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가 아닌 것은 1. 피부를 청결히 하여 피부 건강을 유지한다 2. 피부 주름 개선에 도움을 준다 3.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한다 4. 피부 미백에 도움을 준다 정답은 1. 피부를 청결히 하여 피부 건강을 유지한다 45번 매뉴얼 테크닉의 기본 동작 중 하나인 쓰다듬기에 대한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매뉴얼 테크닉의 처음과 끝에 주로 이용된다 2. 혈액과 림프의 순환을 도모한다 3.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피부에 휴식을 준다 4. 피부의 탄력성을 증가시킨다 정답은 4. 피부의 탄력성을 증가시킨다 해설 애플라즈는 피부를 부드럽게 쓰다듬는 방법으로 매뉴얼 테크닉의 시작과 끝, 연결 동작으로 주로 사용된다 피부의 탄력을 증가시키는 동작으로는 두드리기가 효과적이다 46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1급 감염병이 아닌 것은 정답은 4. 결혁 해설 결혁은 제2급 감염병에 해당한다 47번 장현 비브리오 식중독의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원인균은 보균제의 분변이 주원인이다 2. 복통, 설사, 구토 등이 생기며 발열이 있고 2에서 3일이면 회복된다 3. 예방은 저온저장, 조립이구, 손 등의 살균을 통해서 할 수 있다 4.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정답은 1. 원인균은 보균제의 분변이 주원인이다 해설 어폐류, 생산회, 수산식품 및 조립과정 등이 원인이다 48번 제2, 3급 감염병의 신고기간으로 오른 것은 정답은 2. 24시간 이내 49번 무기가 매게 하는 감염병이 아닌 것은 1. 일본 외염 2. 콜레라 3. 말라리아 4. 사상충증 정답은 2. 콜레라 해설 콜레라는 파리에 의해 매게 되는 감염병이다 50번 일산화탄소와 가장 관계가 적은 것은 1. 혈색소와의 진화력이 산소보다 강하다 2. 실내 공기오염의 대표작용 지표로 사용한다 3. 중독시 중추신경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4. 냄새와 자극이 없다 정답은 2. 실내 공기오염의 대표작용 지표로 사용한다 4. 해설 5. 실내 공기오염의 지표로 사용되는 것은 이산화탄소이다 51번 다음 중 일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적외선 파장 영역은 7800웅스트롬 이상이다 2. 가시광선은 물체의 명암과 색 구별을 가능하게 한다 3. 비타민 D 합성과 관련 있는 것은 자외선이다 4. 자외선의 파장 영역은 3800에서 7800웅스트롬이다 정답은 4. 자외선의 파장 영역은 3800에서 7800웅스트롬이다 해설 자외선의 파장 영역은 3800웅스트롬 이하이다 52번 임용기구 소독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4. 자외선 1제곱센티미터당 85마이크로와트 이상으로 20분 이상 해설 옳은 설명 석탄산소 3%로 10분 이상 크레졸 3%로 10분 이상 에탄올 70%로 10분 이상 53번 다음 중 식기류 소독에 가장 적당한 것은 정답은 2. 자비소독 해설 자비소독은 100도씨의 물에 15분가량 처리하는 소독밥으로 식기, 도자기, 금속, 의복류 소독에 적합하다 54번 살균력과 침투성은 약하지만 자극이 없고 발포작용에 의해 구강이나 상처 소독에 주로 사용되는 소독제는 정답은 3. 과산화수소 해설 과산화수소는 상처의 표면을 소독하는 데 사용하며 발생기 산소의 강력한 산화력으로 미생물을 살균한다 55번 공중보건학의 대상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정답은 2. 지역주민 해설 공중보건학은 조직된 지역사회의 노력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고 생명현장과 육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키는 기술 및 과학이다 56번 영업정지 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 중에 계속 영업을 한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정답은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7번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며칠 이내에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가 정답은 3. 1개월 58번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임의용 업무를 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영업소에 나올 수 없는 자에 대해 임의용을 하는 경우 2. 혼례나 그 밖의 의식에 참여하는 자에 대해 그 의식 직전에 임의용을 하는 경우 3. 방송 등의 촬영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 임의용을 하는 경우 4.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사회복지사가 인정한 경우 정답은 4.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사회복지사가 인정한 경우 5. 해설 5.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59. 임의용업 영업자가 지켜야 하는 사항으로 오른 것은 정답은 4. 임의용업 개설자의 면허증 원본을 영업소 안에 개시하여야 한다 60번 면허가 취소된 자는 누구에게 면허증을 반납해야 하는가 정답은 3. 시장, 군수,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스터디우는 당신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6. Shrimp 맞다 아멘